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연상군의 아버지 성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을 담고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고 신하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왕과 대신 대강, 언론활동을 하는 관리들과는 적절한 균형 속에 정치가 순조롭게 운영되었죠. 하지만 이는 자칫 왕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른 소리를 하는 대간의 행동이 왕권 강화를 원하는 연상군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무호사화가 발발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총 4차례의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사화화는 조선의 살인파, 심지관료세력과 훈구파, 보수관료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합니다. 연상군 때에는 총 2차례가 있었고요. 첫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는 사초가 계기가 되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초란 실록을 만들기 위한 역사기록입니다. 사초 중에서도 사림을 대표주자였던 김종주기스, 조이재문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지요. 조이재문이란 김종직의 수양대군은 왕이 찬타를 비난한 글입니다. 김종직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중국의 의제가 순풍 얼굴로 나타나 사라집니다. 중국은 2억만리 땅인데 말이죠. 그래서 김종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제가 왜 하필이면 내 꿈에 나타났을까?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게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중국의 항우는 항제였던 의제를 죽인 후 시체를 물에 던집니다. 공교롭게도 김종직이 꿈을 꾼 그때가 바로 세조가 조카 단종을 쫓아낸 날이었습니다. 이에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며 김종직이 글을 쓴 것이 바로 조이재문이지요. 문제는 항우는 수양대군을 의제는 단종에 비유했던 겁니다. 이 글을 쓰고 김종직이 죽었는데 그 제자가 성동실록을 만들 때 사초에 이 글을 실은 겁니다. 이것을 훈구 대신이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사관이 이걸 훈구 세력인 유자강에게 알렸고 유자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캐재를 부릅니다. 아주 잘 됐다. 말 많은 살인파 요놈들 홈틀라봐라. 그래서 유자강이 연상군에게 이를 일러받칩니다. 가뜩이나 살인파의 세력을 악화시킬 국민을 하던 연상군 입장에서는 무척 잘 된 일이죠. 연상군의 조이재문을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연상군은 수양대군은 중손자이기 때문에 중주할아버지를 비방한 것, 고왕인 자신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훈구파의 계략과 왕권을 강화하고자 연상군의 목적이 일치하게 되면서 여러 살인파 관료들이 목숨을 잃거나 기양을 가게 되죠. 조이재문을 쓴 당사자인 김종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감찬시를 당합니다. 부감찬시가 뭐냐면 관을 절단하고 시신을 다시 배버린다는 뜻이죠. 조선시대에 있던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연상군은 조선의 27명의 임금 중 최악의 임금이었습니다. 연상군의 폭정은 예를 증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연상군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궁궐 밖은 나름의 택병성대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이끄는 연상군 자체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같았죠. 연상군의 포악함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거든요. 이때쯤 궁궐은 개 짖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나란히를 논의할 때에도 개가 나타날 정도였다니까요. 궁궐 아래 사냥개를 많이 길러서 때로는 조의 때에 함부로 드나더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궁궐 주면 집을 허물기까지 해요.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의 절이나 암자를 폐사했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궁궐을 내려다보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왜 산에서 궁궐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막은 거냐면 아마도 연상군은 누군가 임금을 내려다보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금이란 존재는 그 누구보다도 높고 권인이 있는 거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연상군은 권인만 생각했지 백성에 대한 사랑은 부족한 군주였던 겁니다. 어제 궁궐 집산에 올라가 바라본 비자 3명은 그 주인이 하인을 단속하지 못한 제까지 아울러 다스리라. 심지어 신하대에게는 신원패를 차기합니다. 신원패란 말을 삼가라 하고 적힌 팬인데요. 한마디로 신하들에게 너희들 입조심해 안그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거랑 같습니다. 입은 하를 초래하는 분, 혀는 몸을 자르는 칼, 입을 다물고 혀를 놀리지 않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편안하리라. 이러한 연상군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이 커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연상군은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여인, 바로 장록스입니다. 연상군에게는 어질고 형식한 중전이 있었지만 그런 중전보다 장록스를 더 아끼고 총애합니다. 과연 장록스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푹 빠진 거냐면 나이는 30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 모르는 교사와 유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실록은 장록스의 얼굴은 지극히 평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30대여도 얼굴이 16세와 같다고 한 거로 보아 엄청난 동안이었나 봅니다. 장록스의 출생연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장록스는 연상군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록스는 연상군을 때로는 어린아이 대하듯이 때로는 노회처로 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연상군은 장록스를 매우 사랑하였는데요. 화가 나있다가도 장록스를 발견하면 바로 웃음꼼을 피웠다고 할 정도입니다. 장록스에 대한 연상군의 사랑은 거의 맹목에 갖고 왔답니다. 옥지아라는 기녀가 장록스의 치마를 실수로 밟았다는 이유로 차명을 당할 정도였으니까요. 승정원에 정교하기로 은평 옥지아가 수경의 치마를 밟았으니 이는 만상불경에 해당하므로 무거운 벌을 주고자니 승지 강호는 밀인청에 데려가 형신하라.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연상군 정말 무서운 왕이었다라고 말하였고 하지만 장록스라는 여인을 사랑한 것을 보면 엄청난 로맨티스였다. 그리고 낭만적이었다고 말하였고 조선은 참 낭만적인 국가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훌륭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이 자랑스럽고 이런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